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두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와 함께할 어머 노예고함이라니 잘못 꺼냈다 동료를 구할 영상입니다 편집자 한 분이 사정상 그만두시게 되었는데요 지금 계신 한 분으로는 모든 영상을 담당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스가 편집자를 구합니다 짜잔! 저와 함께 골드 버튼을 찾으러 가실 분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오른쪽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독! 짜잔! 주요 업무로는 지금 계시는 유튜브님과 함께 본 채널을 편집하시게 되실 거고 생방송에서 진행된 영상을 가지고 주에 최소 3회, 많게는 4회 편집을 해주실 분을 모십니다 유튜브 편집자 지원 조건 1번, 게임에 대해 잘 아셔야 합니다 주로 롤과 메이플을 편집할 예정이지만 다양한 종합게임 및 토크 컨텐츠도 하실 수 있다는 점 두번째, 편집 프로그램 숙련자를 구합니다 이제 편집을 배우시는 분이 아니라 생업으로 삼아 책임감을 가지고 유튜브로 바로 영상을 올릴 정도의 실력이 되시는 분 3번, 학력, 나이, 성별은 무관하나 남성분은 공필자 하셔야 합니다 오래오래 같이 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우대사항은 첫번째, 두단 방송 애청자 두번째, 관련 직종 경력자 세번째, 기존 유튜브 편집 스타일을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분 네번째, 저작권 및 유튜브 인방 감성을 잘 이해하시는 분 다섯번째, 업로드 일정을 잘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페이는 1차 영상 합격 후 협의입니다 열정 페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 억가입니다 그 다음, 지원 방법 아래 보정 댓글에 이메일로 1번, 이력서 2번, 10분 내외 편집 영상 영상은 아프리카 두단 방송국 VOD 1월 22일자 영상 중 시아코스와 봇을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안 쓰겠죠? 자,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게 보이고 유튜브 조회수가 저으면 더더욱 치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증해 드리겠습니다 합격자는 지원 메일이 제 기준에 맞을 경우만 개별 연락을 드릴게요 유튜브는 정말로 열정 있고 금손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정말 저 방송 끝날 때마다 진짜 편집값 열심히 메모하고 중간중간 생각나는 편집값도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서 틈틈이 메모를 하곤 한답니다 저와 열심히 유튜브를 키워나가실 인재분들을 찾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두드름 보였어? 아씨 잠깐만 나 저 왕료드릅 나가지고 아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